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네요. 네, 월요일에 4시의 불교 산책 인사드립니다. 저는 앞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연출을 맡은 한지은 PD입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은 길디님 어디 가셨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텐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는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원래 현안스님의 현명한 선택이 이어지는데요. 1시간 동안 고민 상담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현안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PD님은 반갑고 여러분도 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주말이 많이 더웠잖아요. 아, 갑자기 옷이 축축해질 정도로 조금 이상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아까도 사실 방송하기 전에 동남아 날씨 같다 그러셨잖아요. 좀 신기한 게 옛날에 제가 20대 때 동남아에 처음 여행 갔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외국에 이제 별로 많이 가보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니까 20대 때니까 우산을 안 가져가고 이제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맞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괜찮다는 건지 그랬더니 거기는 소나기만 내려서 금방 딱 그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봉운사에 갔는데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비가 싹 내리더니 갑자기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갑자기 동남아 같이 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동남아처럼 요즘 날씨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아, 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그렇게... 동남아 같은 날씨가 아니었는데? 네, 그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습해지고 이래가지고 신기한 날씨가 됐어요. 신기한 날씨가 됐어요. 마치 동남아 여행 온 것처럼. 쏘나기... 아, 그리고 또 약간 한국 온 지 2년 동안 느끼는 건데 장마철이 뚜렷하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봤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혹시 느끼시는지요? 그래서 좀 있으면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육지에서도 혹시 바나나를 키우는 건 아닌지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겠죠. 그렇겠죠. 큰일입니다. 바나나랑 망고 나오면 좋긴 좋겠네요. 그렇죠. 요새는 우리나라 국산 재배하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너무 이상해져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피디님은 이렇게 더울 때는 어떻게 더위를 시키세요? 사실 저는 에어컨... 에어컨? 아, 근데 에어컨 이런 거 틀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더 이상은 에어컨 없이는 좀 어려운 날씨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한 이 정도 정도는 한 선풍기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날씨가 조금... 선풍기 가지고는 힘든 날씨가 돼가고 있죠. 맞아요. 이게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습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습하니까 에어컨을 트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선풍기 틀면은 그냥 습한 바람만 부니까... 저 오늘 사실은 오기 전에 더위를 아주 싹 씻길 수 있는 뭔가를 했는데... 뭔가를... 되게 좋았어요. 그 뭔가가 뭘까요? 오늘 사실은 저기... 제가 분당 보라 선원에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방송 같이 하기로 하고 이제 바로 이사를 가게 됐잖아요. 그 분당 보라 선원이 생기는 바람에 그러고 방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오기 전에 우리 이웃 사찰... 여기 청주 이웃 사찰이 마야사에 들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청주 보호산사가 생겼을 때... 그... 생기게 해서 이제 막 문을 열기 전에 이제 막 공사를 할 때...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더운데 에어컨이? 더운데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덥고 너무 지쳤을 때... 그때 당시 같이 있던 비구니 스님인 서주 스님하고 같이 마야사에... 에어컨 바람 쐬러 다녔었는데... 에어컨 바람? 네네네. 카페에 에어컨 잘 나와서... 맞아요. 카페만큼... 그래서... 괜찮은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 때 간혹 한 번씩 가서 아이스커피 먹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그... 마야사 스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내려오다가 조금 더 일찍 내려와서 잠깐 들렸어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고맙게도 팥빙수를 사주시더라고요. 팥빙수를... 드디어 빙수의 계절이... 그래서 까먹고 있었는데 팥빙수가 딱 나오면서 아 진짜 여름이 왔구나. 맞아요. 빙수 먹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온 거고... 스님은 올해 첫 빙수를 마야사에서 시작하셨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딱 팥빙수가 나오면서 여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여름이라서 또 찬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배탈 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이상하게 오미크론 한 번 쫙 퍼진 이후에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많이 그러는데 아주 가끔가다 한 번씩 재채기가 난다든가 아침에 일어난 때 콩물이 난다든가 옛날 같지 않고 좀 체질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요즘 밤에 또 시원했다가 뭐 에어컨 있는데 들어가면 추웠다가 낮에 되면 더웠다가 참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이 진짜 이게 어떤 날 이게 더울지 추울지 쌀쌀할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고소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고민 상담을 해야 되는데... 누구 고민이죠?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 고민입니다. 피디님이 고민이 많으신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복합적으로 약간 공통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음... 먼저 첫 번째는 좀 명상에 관련된 거. 저희가 그래도 명상 코너잖아요. 아, 그렇죠. 잊으면 안 돼요. 가끔 잊어먹고 우리가 딴 얘기하는데... 네. 그럼 안 됩니다. 저희는 항상 결과부자, 명상 이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먼저 오늘 시작은 명상으로 할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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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에 이렇게... 제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요. 얼굴이 좀 좋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먼저 얘기하면 본인이 느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어... 본인이 좋아진 걸 스스로 느끼지 않았는데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 피디님이 얘기를 꺼내셔서 저도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네. 얼굴이 조금 밝아... 혈색이 밝아졌다. 혈색이 밝아졌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눈이 조금 더 반짝거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그렇게 느꼈다면야. 주관적인 사실이라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줘요. 피디님은 혹시 매일 앉으면서 어떤 변화를 느낀 게 있나요? 저는 제일 큰 거는 그거예요. 아프지가 않아요. 아, 40분 동안? 40분 동안 아프지가 않고 제가 이제 45분, 46분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근데 4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40분부터 아프는데... 아, 그런가요? 아무튼 근데 우여 걱정할 것 때 지금까지 하신다는 거 가서 제가 대단하고... 원래 처음 하실 때는 2분만 해도 아프고 5분만 해도 아프고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한 30분이나 40분 정도는 편하게 결과를 잘 안게 되는 게 되게 다반사인데... 보통 사람들이 1시간까지 앉으려면 40분에서 1시간 이때가 엄청 아플 거예요. 아, 거기가 진짜 아플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보진 않았는데... 아프면 오기 시작하나요? 네, 아파요. 그러니까 40분부터 이제 또 와요. 아, 근데 보통 이제 그때 아플 때 아플지 않고 해야 더 건강도 좋아지고 생각도 줄고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고민인 거는 그거예요. 사실 제가 40분 내도로 눈을 감고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가끔은 허리가 너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앉아있을 때? 앉아있을 때. 결과부자라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꼿꼿이 서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결과부자를 안 풀고 눕거든요. 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괜찮은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영상이나 결과부자의 정석 같은 건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내 잡념을 바라보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눈을 뜨고 휴대폰을 하고 책을 읽고 다른 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잘 봐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그 생각을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잡념 같은데?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냥 앉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요. 아, 풀진 않았어요? 풀진 않아요. 풀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봤는데요. 사실은 명상을 하는데 안 움직이는 게 사실 좋죠. 근데 문제는 처음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결과부자 아픈 것도 참아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 너무 빨리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D님 같은 경우는 지금 40분에서 1시간 넘어가는 것도 조차 아직 못했는데 그 결과부자가 정말로 정말로 찐으로 아픈 게 이제 40분부터 1시간 그 사이. 좀 어떤 경우는 1시간 반까지는 앉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고조, 아픔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제 통증이 아주 피크가 왔을 때 갑자기 딱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다리가 이렇게 마비됐던 게 풀리고 시원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제 눈을 감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가기까지가 너무 어렵고 아프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반, 2시간 앉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40분 있다가 풀기 때문에 지금은 그 PD님한테 대한 대답은 해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도 되놔도 잡념이니까 무시하고 목표를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잡고 무조건 풀지 말아라. 지금 40분에서 계속 늘리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질문이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아마 일어나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왜 내가 왜 책을 읽고 다른 걸 하려고 했냐면 사실 눈 감고 있을 때 사실 뭐 어떤 게 어떤 날은 되게 잡념이 심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이 시간 자체가 지루한 날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연불을 해보셨어요? 이게 왜는 거? 사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어느 정도 줄어 연불도 할 수 있지. 아주 잡념이 많은 상태에서 사실 연불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사실 이제 법무를 듣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피디님한테는 다른 사람마다 조금 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아직 매일매일 1시간을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저는 뭘 해도 괜찮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 궁금한 게 그 안정적인 1시간이라는 게 만약에 지금 저는 40분을 하라 그러면 별 그렇게 큰 부담은 없거든요. 만약에 하라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40분은 별로 앉히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정적인 1시간이라는 건 그냥 제가 1시간 동안 해도 별로 부담도 없고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일단 1시간 앉아. 일단은 앉아. 일단 앉는 게.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이 질문은 상상이니까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까? 답도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 현실로 부닥쳐야만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고 현실적인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일주일이라도 한 번도 실패 없이 1시간을 앉아봐야 그러면 이 질문이 바뀔 거예요. 내용이. 지금 질문은 만약에 1시간을 편하게 앉는다면 뭘 얘기하는 거. 이거는 다 상상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질문이 아니고 실체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봤자 서로 생각만 주고받다가 끝납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이 다 한꺼번에 연루가 돼야 되고 명상 수행을 할 때는 선생님이나 학생이 질문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되지 어떤 이론적이거나 이렇게 가정하에 하는 거는 사실 생산적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피디님이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4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40분까지 편하게 앉는 거랑 또 40분에서 1시간을 늘리는 거랑은 또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20분을 늘리면 훨씬 저한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게 좋아졌어요?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옛날 같으면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책을 뒤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읽는데 제대로 못 읽죠. 집중이 안 되고? 사로잡힌 생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건가요? 네.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생각이 또 들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책을 읽다가 제가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아 이거는 그렇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려고 한다는 아 그러다 보면 또 죽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또 책이 또 읽혀요. 예전보다 집중력이 좋아졌네요. 네.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실체가 굳이 이게 잡념이다? 이게 실체가 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진짜가 아니다. 그런 게 아주 많죠. 그렇죠. 예전에 하지 않았던 때에 비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러니까 명상을 시작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느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체가 없는 거에 많이 휘둘렸구나.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피디님이 한 시간 안정적으로 저저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명이 더 왔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피디님이 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듣고 만약에 내가 매일 40분 앉으면 어쩌고 저저게 질문하는데 한 번도 안 앉았어요. 그러면 대답을 해봤자 큰 그게 없는 거죠. 일단 할 수는 있어요. 답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앉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대화를 보통 하지 그냥 계속 앉지도 않는데 말만 주고 받으면 그냥 말뿐인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을 해야 지금 이렇게 하시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지금 피디님한테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절에 가서 법문만 듣는다든가 유튜브로 법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본인 자유이긴 하겠지만 보통 유튜브 법문 듣고 어떤 이런 앉는 참성법이라든가 아니면 절수행 이런 거 전혀 안 하면 그냥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걸 바로 문자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반야? 문자 반야라는 뭐냐면 지혜는 지혜인데 문자일 뿐인 거예요. 아직 그냥 그릴 뿐이다. 그릴 뿐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용어들이 되게 정확하게 있는데 이제 저도 뭐 법문 녹취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문자 반야라는 게 있고 관조 반야라는 게 있고 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 번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깨달을 때 생기는 지혜가 있거든요. 반야 바람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첫 번째 그 문자 반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불경을 읽었거나 절에 가서 법문을 들었던가 아니면 어떤 어록을 읽었던가 그러면 어떤 불교적인 개념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는데 아직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씨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디님이 한 번도 명상 한 번도 안 했는데 나한테 막 이런 질문하면 내가 이런 이론을 막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있게. 그러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아직 그래도 안 아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적인 어떤 지식을 이런 식으로 습득을 하면 나중에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명상을 하든가 절을 하든가 해서 싹이 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문자 반야라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디님이 지금까지 수련한 것처럼 매일 명상을 하든가 절에 가서 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절을 하든가 어떤 몸으로 어떤 이렇게 갈고닦는 수련을 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기가 되는 거예요. 피디님이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실체가 없는 잡념과 망상이 많았다는 거를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관조 반야라고 부른대요. 관조 반야. 비추다. 그리고 깊이 들여다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춰서 깊이 들여다본다. 관. 관하다 할 때 컨템플레이. 조가 이제 비추다. 이래서 관조 반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관조 반야를 계속해서 어느 순간 크게 깨달으면 그때 진짜 반야가 단어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가 약해서 하여튼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로 진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유튜브만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문자 반야.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 화분에다가 씨만 심어놓고 물이나 햇빛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직 나한테 수확이 없는 거죠. 정말 수확을 수확을 하려면 관조 반야를 내가 갈고 닦음으로써 어떤 수련 방법을 통해서 관조 반야를 닦아야만 나한테 실질적인 수확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움직여야 몸으로 제가 항상 명상반에서 농담 삼아 하는데 불교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줄 몰랐다. 철학 아니고 완전 몸이다. 맞아요. 그 말이 있잖아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큰스님은 네. 큰스님은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과 보자 하루 한 시간 꼭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그러니까 진짜 공짜로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맞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게 조금 내가 진짜 원하는 메시지나 그런 걸 얻으려면 좀 힘든 게 많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이렇게 좀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시가 확확 돼요. 근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가 약간 그래 뭔가 다시 할 동력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밭에 씨를 주고 물을 뿌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물을 80%만 주면 씨가 나오랑 말랑하다 말랑 삐뚤어 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열심히 적당히 줘야 돼요. 적당히 주기 위해서 적절을 오늘 한 번 더 해봐야겠어요. 그 처음에만 어렵지 이제 그 아픈 고비라는 게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동안 결과를 잘 안 풀고 있으면 갑자기 다리에 피가 막 통하면서 머리도 시원해지고 막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는 경험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에 문제가 있다던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한 시간 반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그냥 젊고 건강하다면 한 시간 반 정도면 보통 그 아픈 고비를 돌파를 하고 그 발이 저리거나 뭐 마비같이 느껴지는 그런 거 아니면은 막 뜨겁고 막 아프거나 이런 거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마음과 몸 편한 그런 상태를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참선은 이게 아주 참선에는 더 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게 아주 저희가 방편으로 쓰는 거고 이 경험을 통해서 머리가 맑아지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명상의 초심자다 그러면은 누구나 머리가 맑아지면서 잡념이 주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수천 명을 가르치고 수만 명을 갖추고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한 거니까 믿고 천천히 해보셔도 돼요. 뭐 하루에 2분, 5분 늘리는 거는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화이팅! 화이팅! 제가 오늘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진짜 시간이 안 가요. 40분 그 이후부터는 진짜 1분이 10분처럼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게 재밌는 관찰을 해봤는데 어떤 걸? 어떤 결과를? 보통 사람들 결과부찰을 한 40분 안 쳐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신심이 고무가 되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붙들고 간세한 보살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40분이 지나고 나네요. 네. 너무 아프니까 되게 무신론자도 갑자기 간세한 보살을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저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이게 풀면 안 되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종교적으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천주견 때 와서 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뭘 부르면 제일 좋냐 그러더니 갑자기 간세한 보살 아무 꺼리킹 없이 막 부르는 아우 근데 진짜 사람이 참 그렇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까지 어쨌든 하는 게 어쨌든 버텨내더라고요. 버텨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안고 매일매일 닦아서 저기가 정말 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강렬한 더 신심이 더 강력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로 납득을 해서 생기는 심심과 내가 몸으로 취득해서 생기는 심심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40분 돼서 다리가 잘라질 것처럼 아파 죽겠는데 간세한 보살을 불렀더니 다리가 안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는데 분명 뭔가가 있을 것이야.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웃기게 말하시면 이건 진짜 어떤 여러분이 40분 앉잖아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내 몸에 느껴지면 다르죠. 아무래도. 그럼요. 그렇죠.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노래 들을 시간이 됐어요. 무슨 노래 나오나요? 이번에는 야소다라 이지노의 디가디가 들으실 텐데요. 피디님은 참 독특한 노래를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래요. 노래 듣고 전하는 말씀까지 듣고 와서 현안 선생님과 고민 상담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와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청주 불교방송 4시의 불교 산책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간은 4시 32분입니다. 월요일 오늘은 현안 선생님과 1시간 동안 고민 상담 나누고 있습니다. 스님 네 이번에는 삶에 대한 고민 나눠볼까 합니다. 나는 옛날에 참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참 좋아요. 사실 아까 전에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사담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때 스님께서 이게 아까 하셨던 말씀 똑같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스님 그것도 방법이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고민을 하니까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힘들고 그런데 아유 고민할 거리를 없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절에 출가한 사람 중에 제 결과보자 못 앓는 스님인데 아 스님께서요? 근데 참선 교육 반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 하긴 한데요. 미국에서 영화 스님 만나서 출가한 사람 나 말고도 되게 많고 한국 스님들도 지금 미국에 네 분이나 가셔가지고 조계종 스님들이 가셔서 이제 수련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제 과자들도 막 결과보자 안 풀고 24시간 동안 앉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데 네. 저 사실 좀 잘 못하는 편인데 얼마 전에 그런 걸 알게 됐으니까 제가 명상반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명상반을 7년을 했어도 15분으로 시작해서 그냥 1시간씩 앉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압력 같은 걸 별로 못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명상반 학생들이 뭐 오래 앉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1시간 금방 앉으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씩 뭐 오래 앉기 이런 거 하게 해보려고 지금 몇 번 했고 한 두 번 했거든요. 근데 3시간 반 앉자고 이렇게 모이자고 하니까 한 30명 모이더라고요. 그 여러 명상반에서 30명 모이셨어요. 네. 그리고 뭐 5시간 앉자고 했을 때는 금요일 저녁이라서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상반을 하는데 보통 1시간 영상하고 1시간 질의응답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도하는 입장이니까 영화 스님 가르치실 때처럼 다리를 안 풀고 이제 계속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조금 진전한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풀까 말까라는 생각 아예 못 하잖아요. 저는. 그렇죠. 할 수 없는. 저는 이제 풀타임이니까 네. 풀타임. 그렇죠. 제일 끝까지 나와 있으셔야 되니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풀으면 어떡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프고 막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마음속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행을 영적 수행을 하신다 만약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통증은 거의 대부분 몸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몸이 아파서 그런데 거기다 가중이 되는 게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막 아 이거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머 여기가 아프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오 어떻게 어떻게 따끔따끔해. 이렇게 되게 막 그 생각들이 막 엄습을 하면서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괴롭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구분을 못하고 그냥 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계속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몸으로 오는 통증하고 정신적으로 오는 괴로움 이런 게 많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계속 앉아서 하는 일 없이 앉아만 있으니까 이제 구분이 되겠죠. 저는 직업도 없잖아요. 그냥 직업 걸식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는데 이제 명상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 시간씩 계속 앉고 또 막 세 시간 반 다섯 시간 앉는데 아예 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까 그 생각을 아예 싹을 그냥 떨어 어차피 안 되는 거 하고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마음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어차피 못 푸니까 그냥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랬더니 되게 덜 괴롭더라고요. 아 근데 스님 저 진짜 아까 아까 말씀도 그렇고 방금 하셨던 말도 그렇고 아예 고민 내가 못 풀 거 아니까 고민하지 않자 아예 이거는 나의 범주가 아닌 거야. 나는 풀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딱 태들을 쳐버리니까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기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선택을 못하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거하고 어떤 게 똑같냐면요. 개율하고 똑같아요. 음 개율 그거 아세요? 개율이요? 개율 사실은 제가 명상 수행하면서 출가하게 된 큰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됐던 게 오개를 받았을 때예요. 그건 제가 잣때 일인데 여러분은 뭐 불교방송 듣는 분이니까 그 다섯 개의 개율 제가 자가 지키는 개율 혹시 아시죠? 그렇죠. 오개는 기본이죠. 기본으로 거의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이 거의 알고 계시는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런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조 반야라는 게 좀 재밌는 게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잖아요.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리로 책 읽고 그냥 말하는 사람하고 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들을 때 느낌이 달라요. 확 다르죠. 듣는 사람이 수행 안 해도 아마 알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근데 그 개율을 그때 받았을 때 제가 너무 못 앓는 못 앓는 사람인데 개율을 받았을 때 뭔가 저의 어떤 존재가 완전히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 개율을 받을 때 뭐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런 거 받으니까 아예 이제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긴 안 되는 거예요. 이 태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괜찮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나 괜찮은 이런 거 그냥 예전에는 막 고민을 하잖아요. 이 정도는 그러면은 친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좋은 뜻에서 하는 거짓말이나 좋은 걸 사람들이 그런 데서 번뇌가 엄청 많이 생기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딱 자르니까 그냥 아 이건 그냥 안 돼. 그러니까 번뇌에 큰 덩어리가 뚝 떨어져고 그냥 없어졌어요. 아예 그냥 그냥 그 거짓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런 게 그냥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덩어리의 번뇌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특히 그 뭐 음행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런 부분도 옛날에는 아 그럼 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와인 한 잔은 괜찮겠지 그러다가 두 잔 되고 세 잔 되고 뭐 어느 정도가 괜찮은 이 정도면 더 취하는 그렇게 생각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근데 그냥 받아버리니까 너무 깔끔하게 딱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갖고 생각의 그 양이 너무 줄어버린 거예요. 확 줄으셨네.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결과 보지 않는 거랑 그게 참 재밌어요. 진짜 혹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아예 그냥 영역을 딱 지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계율이라는 게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에 따라 뭐 사랑하니까 음행해도 되지 뭐 이렇게 계율을 다르게 해석해요. 자유롭게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딱 이건 안 되라고 우리가 딱 안 했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생각의 양이 오마무시하게 이게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그 이렇게 해석해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딕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꼭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죠.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프로그래밍이 이건 나한테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걸까 좋은 걸까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좋은 걸까 나쁠 걸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이제 세속에 산다면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직장생활 한다고 할 때는 불교수행을 하더라도 융통성을 갖고 직장에 가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이거 못해요. 저 오게 받아가지고 이 업무 할 수 없어요.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는 네. 그래서 저희 스님한테 그런 질문했던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저희 스님이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옆에서 늘 지켜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수행할 때는 수행을 하고 나가서는 어느 정도 이상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지 상식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요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정수행을 할 때 내가 그동안 너무 고민을 하면서 내 스스로 괴로움을 많이 만들어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에 그냥 요즘에 많이 느끼시고 왜냐면 학생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핑계를 대면서 슬쩍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이 진짜 안 품고 집에 안 가니까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시고 계시네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진짜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도 드물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그것 때문에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줄 알아요? 너무 다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경쟁이 엄청 심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물든다고 옆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옆에 누구가 이제 노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놀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약간 그렇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민족이고 되게 똑똑하고 그래서 수행도 사실 미국에 다시 가서 명생만 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는 아까 12시간 뭐 이렇게 하다가 막 그 결과부자에도 매달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데 저희가 무슨 도교수행자 외도자처럼 막 그거에만 매달리는 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직접 해봐야만 인간 한 명과 선생님 한 명이 인간관계가 생기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는 직접 해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오래 앉을수록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0분부터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면 나의 나한테 생기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잡념과 망상들을 내가 직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1초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직면을 하면 정말 많은 일을 겪어야 되거든요. 앉아서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 참 쿨한 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 제가 요새 뭐라 그래야 되지 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올해 딱 서른이 됐거든요. 서른 너무 좋겠다. 맞아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이 좋을 때다. 네. 좋을 때입니다. 네. 지금 좋을 때인데요. 그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해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난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싫어해 나 이거 별로야 라는 것들이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맞나 누가 좋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그냥 20대 때는 그냥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요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PD님이 계속 그런 생각의 생각의 꼬리를 물러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20대는 성인이긴 하지만 아직도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나만의 레퍼런스가 아직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더 사회 경험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면서 좀 더 내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단계인데 우리는 살면서 경험이 더 많고 나이가 더 많고 더 똑똑한 사람들한테서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그래서 한국에서 살았으면 또 한국만의 기준이 다를 것이고 서양에 있으면 서양만의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그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PD님이 이제 서른이시면 특히 이럴 때 명상을 열심히 하면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어떤 게 정말로 나한테 유용한 생각인지 어떤 게 나한테 낭비적인 생각인지 그런 거를 좀 더 잘 구분해 나가면서 나만의 기준을 내가 정말 깊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더 유용하고 나한테 더 생산적인 그런 생각들만 더 취해서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어떤 사람한테는 거짓말하는 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유연한 사람이고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준을 세우고 또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그러는 건데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30대 초반에 혼란이 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걸까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럴 때일수록 명상을 하면 좀 더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더 원하는 생각을 취할 수가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상을 제가 막 무슨 명상을 막 팔고 싶어서 뭐 막 혈안이 된 그런 게 아니고 전 사실 이거 해서 돈을 벌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로 이게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키워줬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저보다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출가까지 하게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피디님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 30대 때 저도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기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다시 좀 재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화이팅! 한 시간 화이팅! 한 시간 화이팅! 한 시간 화이팅!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 어느새 진짜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근데 노래 진짜 웃긴 거 준비했는데 노래요? 네. 뭔지 아세요? 저 신청곡 있는데 혹시 아세요? 피디님? 사실 미리 받았어요. 왜 이거 그래서 아시죠? 압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하여튼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Mad About You라 사랑 얘기긴 한데 처음 가사가 내가 통증을 느껴서 그게 날 미치게 하고 내가 그거를 아닌 척 할 수가 없고 막 그런 가사가 앞에 몇 줄이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요. 가사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되게 로맨틱한 노래인데 그거 듣다가 좀 피식 웃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초반에 딱 듣다 보면 이게 사랑 얘기라고 딱 안 들으면 첫 네 줄은 첫 네 줄은 결과 보장 수련자한테 적합한 수련자한테 아주 적합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번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곡을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으시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뭐 고민이 있다 그러면 결과 보자를 통해서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하십시다. 뭔가 좀 더 명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오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해서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길리님과 함께 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현안스님의 추천곡이셨던 후버포닉의 Mad About You 들으시고 전하는 말씀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